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드론 영상이나 드론 강좌에 대한 영상은 아니고요. 드론에 관해서 새로운 법규에 대한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드론 실명제에 대한 영상인데요. 2월 18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드론 실명제에 대한 법률안이 발표가 되었어요. 굉장히 드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 새롭게 발표된 드론 실명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의미 정도까지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드론 실명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번거로워하거나 너무 귀찮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론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약 6년 정도 날린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날릴 때부터 이런 실명제나 등록제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번 발표가 되게 좀 반가웠어요. 사실 저는 앞으로 드론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규가 빨리 정착이 되어야 드론 산업뿐만 아니라 저처럼 취미로 드론을 즐기는 사람들까지도 드론이 그런 분야까지 드론이 발달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법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먼저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드론 실명제 도입 배경은 공항 관제권에서 드론을 날린다든지 아니면 드론이 차량이나 드론이 추락해서 차량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드론을 조종한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도망치는 드론 뺑소니라고 하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도입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도 작년 12월에 영국 게트윅 공항에서는요. 드론이 한 3일 정도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지고 해서 3일 동안 약 800대의 항공기가 결항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수가 아니고 이거는 좀 악의적으로 일부러 드론을 이용한 테러를 한 거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멀리 있는 예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는 비행 금지 구역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한글날 블랙이글스 에어쇼 행사가 있었어요. 그 에어쇼를 연습하는 그 전날 블랙이글스가 되게 세종 도심을 낮게 저공 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뭐 150m보다 높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거기서 드론을 날렸다고 해요. 그게 어떤 시민분의 제보로 세종시 카페에 올라오게 되었고 저 되게 놀랬거든요. 어떻게 여기서 드론을 날릴 수가 있지? 지금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상황에 부딪히거나 하면 어떡하려고 저기서 드론을 날렸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드론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법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드론을 날리는 분 중에 일출, 일몰 이후에 야간 비행이 안 되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좀 놀랬거든요. 이런 사건들,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드론 실명제가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드론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드론을 띄우면 사람들이 오셔서 와 이거 드론이냐고 와 너무 신기하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드론을 띄우고 있으면은 혹시 여기 허가 받으셨냐, 여기서 날려도 되는 거냐, 여기 뭐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여기서 드론을 날리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그만큼 드론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많아지면서 드론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FAA라는 미연방항공청에서 드론을 등록하게 되어있었어요. 250g이 넘는 드론은 등록이 의무화가 되어있고 이것은 관광객들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이판에 갈 때 FAA를 통해서 제 매빅을 등록을 하고 갔었거든요. 5달러 정도 내고 등록을, 관광객용으로 등록을 하면은 3년 동안 유효한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어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250g 넘는 드론들은 등록을 하게 되어있고 그 밖에 많은 나라에서도 드론 등록제는 약간 추세인 것, 추세처럼 실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의 이번 드론 실명제, 드론 등록제도 그런 추세를, 트렌드를 따라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2020년 2월 18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보도자료고요.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국민들의 의견들 수렴을 받고 해서 내년부터 실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드론 실명제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최대 이륙 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 체계가 정기된다. 즉, 최대 이륙 중량이 2kg을 넘는 드론 여기서 말하는 최대 이륙 중량은 취미용 드론에 관해서는 사양 재원표에 나와있는 기체 무게 플러스 배터리 무게가 될 거예요. 따라서 매빅 미니는 250g이 안 되고요. 매빅 프로는 743g 짐벌 도끼에 제외하면 734g이네요. 매빅 프로는 250에서 2kg 사이에 있는 드론인 거죠. 매빅2의 경우는 중량 이륙 무게가 907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빅2도 250에서 2kg 사이에 드론이네요. 팬텀은 1375g, 1.3kg 정도 되네요. 그러면 최대 이륙 중량 2kg을 넘는 드론은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그래서 매빅이나 팬텀 같은 드론들은 기체를 신고할 의무는 없는 거고요.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 매빅 미니는 신고도 안 해도 되고 온라인 교육도 안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빅 프로나 매빅2, 팬텀 드론은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국교부는 드론을 4단계로 분류를 했다고 하네요. 4단계는 완구용 모형 비행장치 250g 이하 그러면 미만이겠죠. 그러면 매빅 미니는 이제 완구 드론이 되는 거예요. 매빅 미니의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죠. 매빅 미니는 앞으로 2.7K 촬영이 가능한 2셀 완구 드론인 거죠. 2셀 브러쉬리스 완구 드론 와우 두 번째 단계는 저위험 무인 비행장치 매빅이나 팬텀 같은 경우가 되겠네요. 이 드론들은 이제 저위험 비행장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중위험 무인 비행장치 고위험 무인 비행장치 와 25kg에서 150kg면 이거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죠. 이번 드론 관리 체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드론 실명제라고 하며 내용은 기체 신고제와 조종 자격의 차등화에 적용이다. 드론 실명제는 2kg이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교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가 FAA 신청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냥 미 연방 FAA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기체를 신고가 가능하게 하면 사실 제 생각엔 크게 부담되는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미국, 중국, 독일, 호주는 250g 초과 기체에 대해서 신고 의무를 부과했는데 우리나라는 신고 의무는 없네요. 그러면 다른 나라보다는 규제가 약하다는 내용이겠죠. 현행 드론 조종 자격은 사업용으로 하는 대형 드론에만 적용이 되지만 앞으로는 250-2kg까지 취미용 소형 드론 조종자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비행 경력, 필기, 실기를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면은 이제 매빅 팬텀을 운용하는 분들은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kg가 넘으면은 비행 경력이랑 필기 시험도 보네요. 드론을 많이 이렇게 날려본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정말로 드론을 이제 막 구입해서 날리는 그런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 밖의 자체 중량과 최대 이륙 중량은 최대 이륙 중량으로 통일한다. 비행 금지 구역이라 하더라도 초중고 학교 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 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다. 로 가능하도록 한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교육할 때 제가 자율동아리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교육할 때 비행허가, 촬영허가 이런 걸 다 받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중고 학교 운동장에서 지도자의 감독 아래 이 지도자가 저 같은 그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포함을 해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교육 목적에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교육 목적으로 허가 없이 20m 이내 비행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번 드론 관리 체계 개선안은 그간 중점 추진해왔던 드론 실증 도시 지원, 드론 공원, 특별 빈대 이런 것들이 있네요. 드론을 많이 쓰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쭉쭉쭉쭉쭉쭉쭉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체 신고 및 조종 자격 개정안은 21년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 약 거의 1년 남은 거예요. 그다음에 시행 이후에 신고 교육을 위한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고 참고일에 현행 및 개선안 비교표를 보시면 비교하면서 볼 게 왜냐하면 아직도 내년 빨리 시행된다 해도 내년 1월 1일이니까 저희는 약 1년 정도는 현행법을 따라야 합니다. 현행은 기체 신고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자체 중량 12kg 초과할 때만 신고를 합니다. 사업용은 무조건 신고를 합니다. 취미용 드론어들은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2kg가 안 넘는다면 조종 자격은 비사업용은 자격증이 필요 없고요. 사업용은 필요하고요. 자체 중량 12kg 넘을 때 비행 승인은 25kg 이하의 관제권 비행 금지 구역은 비행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25kg가 넘으면 무조건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현행법이고요. 개선법에 대해서 볼게요. 250g 이하의 드론은 완구용 모형 비행장치로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50g에서 2kg까지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저위험 무인 비행장치예요. 매빅이나 팬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kg가 넘고 7kg까지는 소유자가 신고를 해야 해요. 기체를 등록하라는 거죠. 중위험에서 고위험 7kg 초과는 신고를 합니다. 좋고요. 조종 자격. 250g 이하는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즉, 매빅 미니는 신고도 필요 없고 자격도 필요 없어요. 저위험 250g 초과 2kg 미만은 온라인 교육, 즉 매빅, 팬텀 등은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해요. 2kg 넘고 7kg까지는 기체 신고를 하고 필기 시험을 보고 6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이 비행 경력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나 6시간 날렸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DJI 드론 같은 경우는 DJI 앱에서 비행 시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법령 안으로 들어온다면 현재 자격증 취득반처럼 6시간의 비행 경력 연수 이런 걸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 도로주행 몇 시간 해서 면허 학원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드론 등록에 있어서 비행 시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쭉 넘어가고요. 비행 승인은 아 이게 좀 아쉬워요. 현행 유지를 하되 완구형과 저위험은 현행을 유지하되 비행 금지 구형 내에 교육 목적 비행은 20m 내에서 가능하다로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저는 여기에 항공 촬영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건 사실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저위험 무인비행 장치는 대부분 항공 촬영용 드론이거든요. 레이싱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 승인은 국교부 항공청 그 다음에 항공 촬영 승인은 국방부에서 해주는데 이걸 두 개를 따로따로 이렇게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완구형이나 저위험에 대해서 조금 촬영에 대한 것도 완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제 소망입니다. 국가별 드론 규제 수준 비교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드론 신명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발표된 드론 실명제 도입에 대한 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제 설명은 지극히 제 기준이었어요.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사업용이나 산업용으로 드론을 날리는 분들께는 조금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드론을 취미로 즐겨온 입장에서 드론에 대한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항공법에 드론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현실이랑 정말 동떨어진 법이 많았어요. 완구 드론도 비행금지구역에서 띄우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드론 실명제를 출발 드론 실명제가 안정화가 되고 드론 자유공원 드론 촬영에 대한 완화 드론 촬영 자유구역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서 드론에 대한 인프라가 좀 빨리 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해서 드론을 즐기는 분들과 드론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 모두 마음 편히 좋은 눈으로 드론을 좀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앞으로도 드론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이렇게 좀 콘텐츠로 만들어서 중요한 내용을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드론 영상과 드론 강좌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선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